시민 프로축구단인 안산그리너스FC에 김복식 단장이 사임했습니다. 섬수 선발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했다는 논란이 일자 스스로 물러났는데요. 김 단장은 부정은 없다며 경찰 수사가 진행된다면 적극적으로 나서 결백을 밝히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재문 기자입니다. 지난달 31일 안산그리너스FC가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안산에서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를 나온 지역 출신의 신인 선수를 영입했다는 내용입니다. 훌륭한 공격수로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발표 이후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선발된 선수는 지난해 말 실시된 선발 테스트에서 탈락했었는데 어떻게 입단할 수 있었는지 의혹이 불거진 겁니다. 그 배경에는 안산그리너스FC의 김복식 단장과 안산시의회 이기환 문화복지위원장의 이름이 거론됐습니다. 이기환 시의원은 지난 19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선수를 테스트해달라고 감독에게 부탁한 것은 축구단 김복식 단장의 부탁에 의한 것이었고 지역 출신 선수를 육성하는 차원의 순수한 마음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또 금품 수수나 대가를 받지 않았다면서 자진해서 시의회 차원의 진상조사도 요청했습니다. 의혹을 풀겠다며 김복식 단장과의 공동 기자회견도 예고했었는데 김 단장이 나서지 않아 기자회견이 취소된 바 있습니다. 선수 영입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자 안산그리너스FC 김복식 단장은 지난 26일 사실관계를 떠나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역에 연고를 둔 유망주를 선발하고 있는 것은 시의회 등 지역사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며 마치 커다란 부정이 있었던 것처럼 사안이 과장됐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단장은 경찰 수사가 진행된다면 적극적으로 결벽을 밝히고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안산그리너스FC는 28일 김복식 단장이 제출한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한편 안산그리너스FC는 이 같은 잡음 속에서도 현재 K리그2 10개 팀 가운데 4위를 달리며 선전하고 있습니다. btb뉴스 이재물입니다.